이케아가 가구 배송비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춘 새로운 배송 서비스 요금을 선보입니다. 이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없이 배송제 기준으로 동일한 가구 배송비가 적용되는데요. 오프라인 49,000원, 온라인 59,000원이었던 배송비가 최대 50% 낮아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지역에는 기본 요금인 29,000원,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39,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배송 서비스의 기본 요금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이케아는 GS 칼텍스 등과 협력해 여러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주유소 픽업 서비스 요금도 19,000원에서 9,000원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이케아가 이렇게 가구 배송비를 크게 변동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온라인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케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는 배송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케아의 제품과 솔루션으로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